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어 지금 이 보이는게 칼라데아 마란타 인데 이 마란타의 꽃이 예쁘게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피는데 어 벌레들이 되게 많아서 작년에 엄청나게 새끼를 치고 그랬는데 뽑아 죽였어요 초록별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되게 미안해서 다시 사서 지금 키우는데 작년에 큰 것만큼 클레면 아직 한참 멀었구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세계로 해놔서 서울 사무실로 갖다 놓은거 칼라데아 메달리온 음 그리고 얘는 아까 메달리온 하고 같이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난 거라서 아직 얘는 이거 하나인데요 지금 물도 줘야 되고 음 아 예 이름이 좀 길어 가지고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칼라데아 로세오펩타 에 그리고 요거 이게 벌레가 많아서 사실은 베란다 저 끝에다 놔뒀다가 지금 갖고 왔어요 칼라데아 크테넨테 에 얘도 많이 자라긴 했는데요 어 벌레들이 많이 먹어서 지금 정리시켜 놨던 거구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샀어요 칼라데아 비바타 비바타 샀구요 이거 오르비폴리아 얘 참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한번 사봤구요 얼마나 어려운가 음 그리고 얘는 어 사무실에서 서울 사무실에서 키우다가 죽었던 칼라데아 마꼬야나 다시 한번 또 키워보려고 어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음 아무래도 남편이 음 지금 tv 보고 있어서 조용히 지금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형 조용하게 분갈이 하겠습니다 칼라데아 비바타 칼라데아 마꼬야나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중에서 오르비폴리아 를 일단 어 하나만 일단 분갈이 하는 것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한참을 담가놔도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데로 옮겨가서 지금 물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아무래도 물의 수압을 높여서 얘를 닦아 내고요 아 수점물을 강하게 해도 최선이 여기까지 였던 것 같아요 지금 피트머스 가 아마도 이 뿌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오르비폴리아 는 아 굵은 뿌리네요 뿌리가 이렇게 알 뿌리가 있어요 오르비폴리아 라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키우는 거라서 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아 이렇게 교만하면 안되죠 별로 그렇게 뭐든지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해보면 되죠 뭐 음 그러면 분갈이 하는 건 항상 같듯이 제일 처음에 소독 소독물 그러니까 뭐 어떨 땐 소주 아니면 리스테린 그 다음에 뭐 유안낙스 각종 그런 소독할 수 있는 것들을 넣구요 넣어서 그 뿌리에 있는 스티머스 종류를 주로 해놓은 이거를 털어내고 화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면 수압을 높게 해서 물을 수돗물로 이를 털어 내구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분갈이 하는 건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망을 뭐 여러 모양을 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렇게 어 종이에 그려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깝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딸망을 깔구요 화분에 세척마사토 아 전에는 세척마사토가 없을 때는 2008년도에는 음 이거를 다 처음엔 그냥 했다가 화분이 더러워 지고 뭐 그래서 그리고 막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엄청나게 빨아서 썼구요 지금은 이렇게 따로 파니까 좋네요 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원외상토 원외상토 3대 펄라이트 1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요 이렇게 섞은 거를 넣어요 분갈이 하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 손은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요 일단 음 그리고 6화분으로 해야 될걸 지금 3화분으로 하나 봐요 조만간 또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넣구요 다시 얘를 깔고 섞은 상토를 깔고 그 다음에 얘를 음 뿌리 하나만 유난히 기니까 쟤는 좀 잘라야겠어요 제가 손으로 자르려고 좀 시간이 좀 그랬네요 그리고 다시 얘를 섞은 상토를 넣구요 아무래도 한 손이 불편하긴 하군요 저는 여기에 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넣어요 돌려서 이쪽도 넣고 이렇게 넣고 돌리고 한 손으로 하니까 그래요 저걸 자꾸 할텐데 보통 때는 그 다음에 계피가루를 넣어야죠 계피가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 위에 다시 또 흙을 넣어요 이렇게 어디까지 넣냐면 얘가 꾹꾹 누른게 아니기 때문에 화분에 제일 윗 높이까지 넣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이미 아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얘를 그 다음에는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 지금 다용도실은 꽉 찼고 베란다로 가야 되겠네요 카메라를 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비폴리아는 위로 잡구요 물을 줍니다 가운데 뿌리를 먼저 이렇게 줘서 너무 많이 올려서 뿌리가 올라오면 오히려 아직 안이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되구요 만약에 이게 뿌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아까 손을 놓고 다시 물의 힘에 다시 내려가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나머지도 줍니다 그런데 얘가 이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한 25 정도 셀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직 뒤에 물 다 안 줬어요 25까지 세기 전에 얘가 자리를 잡았네요 그리고 뒤돌려서 이제 아까 물을 제대로 안 줬던 거 물을 다시 줍니다 그래도 혹시 만약에 뿌리가 나왔다면 내리고 힘을 빼면 됩니다 조금 덜 나왔다면 최대한 뿌리는 보이지 않게 올립니다 어? 나도 잘 안 찍혔는지 모르겠네 이게 초벌 물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한 번 그리고 또 30분에서 1시간 뒤에 또 한 번 해서 총 3번을 물주고 분갈이 끝 따뜻합니다 어?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